아마 올해는 빙어가 대박날 것 같아요. 빙어 물낙시로.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인데 우리 전 국민이 이럴 때일수록 작은 생명체 하나 움직이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또 기쁨을 느끼시죠. 코로나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도 하나이고요. 많이 모인 곳을 가는 것 보다가는 깊은 산소, 공기 좋은 사람이 없는 곳을 가가지고 또 여가를 즐기는 것도 좋아요. 빙어 물낙시 짱이에요.